아 노바서버 뭡니까 최근 근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니아 로나 엘리시움은 현재 점검사 때고 어 은근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죠 시세탐구 먼치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바서버에 어떻게 된가 잼스톤이 많아졌나 어 시세도 올랐는데 원래 4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물량도 많아졌어요. 원래 4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물량도 조금 많아진 것 같아. 많진 않은데 빅 뭐라 그래야 되지 물량이 몇백개씩 이렇게 있는 건가 좀 올랐다 스크롤러 롤을 한번 볼까 골드웨이프라는 사람 얼마 나겠다 와 악세사리 마력 800만원 야아 씨 허허허허허허 8백만원이라 아 그래도 비싼 건 더 비싸네 아이템들이 뭐가 있나 볼까요 이거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롤장템 들어온거 없나 없나보네 아 있긴 있네 하허허허 롤 5성짜리 팔라고 누가 여기 왔나 있긴 있네요 롤장테인들끼리 롤 5성짜리 롤 5성짜리 롤 5성짜리 아 그때랑 똑같네 요것도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좀 팔린 게 있나 아 팔린 게 없어 그때랑 똑같애 팔린 게 알케인이 하나도 없어 그때랑 똑같네 음 보조무기도 별 몇개 없네요 허허허허 팔린 게 이게 다야 어 그때 앱설도 몇개 없었거든 4페이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4페이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더 보고싶은 아이템 있으십니까 뭐 더 보고싶은 아이템 있으십니까 노바스 뭐 더 보고싶은 아이템 있으십니까 아니아니 월드리프 나올데도 없었어 팔리는 것도 많이 없고 하트에요 무슨 하트에요 무슨 하트에요 티타늄 하트 하나 있네 하나 몇개 있는데 몇개 있는데 와 티타늄 하트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라이디 몰드리프로 사람들이 들고 간다 데미지 스킬 어 엉망진창이 되게 많고 엉망진창이 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엉망진창도 요정도 팔리긴 팔리나 데미지 스킬 제일 비싼게 뭐에요 키보드 워리어 10억짜리 아 진짜 기본 데미지 3억 5천 술로 엉망진창이 아 키보드 워리어 아 키보드 워리어 팔린지도 얼마 안됐네 하나밖에 없었나봐 이거 구미호가 3억밖에 안됐네 아 키보드 워리어 뭐 또 궁금하신거 있으면 될까요 보고싶은거 로바스 뭐같은데 장강은 하나도 없네 아 이렇게 치면 안됐더라 아 있긴 이쁘다 아 싸다 장비가 천만원밖에 안하네 형 싼데? 천만원밖에 안하네 어 와 원래는 한 이천만원대 하는데 천만원에 팔고있군요 아 이 정도까지 어 그렇습니까 한번 half-원 러브 워스트